자 제일 먼저 초절점 다섯 커플 이다 이동 씨 엔지 퍼레이드 오빠 응?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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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서 그러는데 왜 그래 진짜 오빠도 아니잖아요 에헤이 자 여기에 대한 다윗 씨의 반응은? 이러지 말고 응? 기다리고 있어 차 빼올 테니까 응? 귀걸이 예쁘네 어? 앙 앙 과연 다윗 씨의 반응은 어떨까요? 데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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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엔 다윗 씨가 당할 차례입니다 아 씨 밥 좀 먹자 어? 응 제주도 호텔 갔다 데려가세요 야 밥상머리에서 재속됐어요 자 동욱 씨 너무 심하게 폭발해서 엔지 그러면 요거 먹어봐 요거 자 그래도 다윗 씨 애교는 끊이지가 않아요 아 진짜 저리가 그러면 요거 먹을까? 요거? 그러나 이번에도 엔지가 납니다 자 동욱 씨의 너무 리얼한 짜증에 민망한 다윗 씨 결국 또 엔지가 납니다 자 마이걸의 재미를 더해주는 극중 상상신 자 드디어 거사를 치른 두 사람인데요 어흐 으 자 시원해요 으으 으으 수고했다 뭐가 그리 억울했는지 수고했다 자 도옥씨의 오버연기의 NG 수고했다 자 다시 한번 시도해보시면 이불속에서 뭔 감정이 그리 주체가 안되는지 너무 심하게 운영만 치다 이렇게 너무 진짜만 합니다 지난주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죠 다혜 동욱씨의 저 달콤한 키스씬 살포시 키스를 시작하는 두 사람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감독의 큐사이는 떨어질지 모릅니다 결국 자기면서 떨어지는 동욱씨 부끄럽다 엔지퍼레이드 두 번째 에드리베 여왕 이다혜 약속에도 동욱씨 놔두고 험한, 엄한 곳에 화풀이하는데요 주유린 넌 또 뭐야 진짜 살구만 살이네 정말 술 100병은 나신 사람 같습니다 너무도 리얼한 발음에 엔지 세운 차이네 이모를 위해 이 마사지 봉사에 나선 착한 다혜씨인데요 자 한번 해봐 잠시만요 자 저렇게 계란을 외머리로 턱 까며 대본에도 없는 사원 연출하더니 결국 저렇게 아파갖고 엔지를 냅니다 자 잠시라도 같이 있으면 티격투격하는 두 사람 다혜씨가 또 뭔일 낼 것 같죠 뭐야 자 웃음을 저렇게 꾹 참고 있던 동욱씨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고 엔지를 냅니다 자 동욱씨의 일일 가이드에 나선 다혜씨인데요 아니 그 말을 해줘야지 내가 잘 모르는데 아 그냥 그거 가이드 유턴 아 가이드라면 자 이쪽은 이쪽은 여기서 좌회전 자냐? 자 다혜씨가 웃어서 엔지가 난 상황인데요 아 진짜 수급이 없다 저기 유턴? 여기서 유턴? 아니...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? 이쪽은 좌회전이지 아 그냥 이렇게 뭐해주세요? 좌우로 구결을 못해 끝! 오케이 됐고 자 한 손 손 끝에 엔지가 났어 아 그냥...